퀴즈 미션 시간이 돌아왔다 다들 퀴즈 미션 기다려왔지? 저번 퀴즈의 답을 알려주겠다 첫번째 퀴즈의 정답은 앙드레아 선생님 앙드레아 선생님의 옷은 언제마도 아름답다니까 두번째 퀴즈의 정답은 당당하게 자기 자신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 자신감이 넘친다면 누구나 매력적으로 보이지 마지막 퀴즈의 정답은 바로 얼굴에 여드름이 나서 얼굴에 트러블이 생겼다고 가리고 다니면 더 못나 보인다는거 여러분도 이젠 알았겠지? 바로 오늘의 퀴즈를 내겠다 첫번째 퀴즈 이번 미션의 특별 심사위원은 누굴까? 두번째 퀴즈 퍼플키는 소녀담을 위해 누구의 머리를 따라할까? 세번째 퀴즈 이번에 뉴 핑크걸이 된 팀은? 이번 퀴즈 역시 잘 풀어주길 바래 그럼 다음 퀴즈 미션 시간에 만나자 일단 그 다음 퀴즈 예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